전담호키TV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정다우님의 노래. 한번 노래 속으로 가볼까요? 바쁜 이웃 동사람 누굴까요? 내가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거야. 아픈 이웃 동사람 누굴까요? 정다우님 이웃들이 도와주지요. 이번에는 통기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이웃 동사람 누굴까요? 내가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거야. 바쁜 이웃 동사람 누굴까요? 바쁜 이웃 동사람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